연이어 낙제 수준의 경제 성적표가 나온 데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두 경제투톱의 불화설까지 불거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약화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팀 교체 요구가 불빛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지만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각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지만 현 경제팀의 입지가 좀 좁아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성장률, 고용, 분배 모든 경제 전반에 이르러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맞았잖아요. 어찌 보면 경제팀의 교체설이 불거진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부총리도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 주도 성장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불화설을 키운 것도 경제팀 교체 필요성에 불을 지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제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이 많은 분위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용 부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직을 걸고 경제정책에 임하라라는 말을 했죠. 경제팀을 향해서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한 번 더 믿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짜서 지금 다음 주까지 국회에 넘겨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석 이후에는 국정감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이런 상황에서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인 교체 요구는 여전히 불거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팀 교체 요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의 교체를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장 실장의 경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안팎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장 실장은 오는 26일입니다. 자청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현 경제라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만큼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이렇게 투톱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만약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